안녕하세요 송영서 골프클럽의 윈성프로입니다 백스윙 때 하체 모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때 왼쪽 무릎이 이렇게 나와서 크로스오버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를 너무 잡으려고 하는 나머지 왼쪽 무릎이 백스윙 때 따라가지 않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이 왼쪽 무릎을 자연스럽게 백스윙 할 때 따라오게끔 만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백스윙의 동작이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상태에서 하체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너무 많이 버티는 것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왼쪽 무릎이 나오지 않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체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잡으려고 힘을 많이 주시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더 잘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많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이 먹으려면 려고 지금